어머나 거기 우리 저기 화천군 우리 과부 옆에서 모두 나오셨네 이쪽에 시부랄 지랄하고 뭐 가까이 하긴 너무나 뭐 당신들이여? 사람이 그러면 못써 내 집에 손님이 왔으면 일로 와야지 그쵸? 어머 세상에 혹시 여 팔까봐 그려? 여 다 안 팔을게 지랄하고 3천원짜리 하나 살려 그러다 병 나갔다 병 나갔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일로 와 그래야 나도 할맛이 좀 나지 시부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언니가 그지여 내가 그러고서 있으면 기분 좋아? 아니 가 그럼 안올라만 좀 와 일로 좀 제발 나 이렇게 그지들께 18년 만에 사정해보긴 처음이네 또 아 진짜 지겨워 엄마가 공부하라고 할 때 했으면 죽어도 그지는 면했을 테니 시부랄 어차피 놔줄거면 기럭지 좀 길게 놔주던가 짧아가지고 다치던가 자 노래 한번 갈게요 눈물에 연평도 갑니다 가자 안오기만 해봐 쫓아가 고구멍 찔러버릴게 얼른 와 얼른 와 가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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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봄 닫았던 흠에는 거의 다용하니 고마 수평가 보라면요 그 이름 부르면 알메기도 뜨는구나 내 모래은 변동 너무 잘 하십니다 목소리도 예쁘시고 쑥스러워요 이렇게 쑥스러울 때 살짝 흔들어요 이렇게 자 흔들뿐이 꿈이 은수더냐 한마른 사랑 아 당첨간 그 할부 언제 다시 만나봤더리 해감은 백사자만의 그 모습 그리며 흔들뿐이 흔들뿐이 땅불이네 흔들뿐이 예연 평도 잘 하셨습니다 평도 평도